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Tomorrow by Together 122에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범경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삶이 약간 다르거든요 음악이 약간 달라요 풋스가 안녕하세요 팀에서 사랑둥이를 맡고 있는 태연이에요 바로 옆에 특별한 손님이 있어요 짠 안녕하세요 팀에서 뭘 맡고 있는 누구인가요? 저는 팀을 사랑하고 멋있고 귀엽고 그냥 다 갖고 있는 연인 마트 용준입니다 이번 앨범 어떤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이번 앨범이요? 저희의 첫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열심히 준비했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땀 펄펄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접 지켜봤습니다 다 다 다 다